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회 일반기획이사 제3과목 기계유체역학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차은 수가 되는 것은 그랬어요. 로우는 밀도, 뮤는 점성계수, F는 힘, Q는 유량, V는 속도로 주었고요. P는 동력, D는 지름, L은 길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보기 1번은 점성계수 뮤분의 밀도로 곱하기 속도 V제곱, 곱하기 직경 D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점성계수의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메타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FLT 차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F의 L의 마이너스 2승의 그리고 T의 1승 이렇게 해서 표현되겠죠. F는 M의 L의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됩니다. L의 마이너스 2승하고 L의 1승하고 L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T의 마이너스 2승과 T의 1승, T의 마이너스 1승으로 정리되네요. 이렇게 점성계수의 MLT 차원은 M의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 밀도는 M의 L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V는 속도죠. L의 T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니까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그리고 D는 L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무차분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지워줘야 되겠죠.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L의 제곱하고 L의 마이너스 3승, 1승 남고요. T의 마이너스 2승하고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지워지니까 L의 2승, L의 2승에 T의 마이너스 1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무차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차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봐야지 되겠죠. 다 정리를 해서 무차은 수가 되려면 M의 0승, L의 0승, T의 0승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좀 해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4번을 보게 되면 μ는 점선 개수니까 M의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으로 정리됩니다. V는 L의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에 L이 들어가고요. 길이는 L로 그대로 표현되면 되고 F는 힘입니다. F는 힘으로 표현되어 있죠. 힘이니까 F는 M의 L의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M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L의 마이너스 1승에 L을 곱하니까 L 하나 없어지고요. 또 분자 분모에 L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T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없어지겠죠. 이렇게 정리되니까 M의 0승, L의 0승, T의 0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봐서 41번의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2번과 보기 3번도 정리를 해보면 무차 순자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단위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로 정리해서 다 지워지는지, 분자 분모 다 지워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41번의 답은 4번으로 봅니다. 다음 문제 42번을 보겠습니다. 지름 20cm인 9의 주위에 물이 2mps 속도로 흐르고 있다. 이때 9의 학력 개수가 0.2라고 할 때 작용하는 학력은 약 몇 뉴턴인가 그랬어요. 학력을 구하라. 학력을 구하는 표현식은 학력 개수 곱하기 토상 단면적분의 동합입니다. 2분의 5, V제거. 그래서 들어가죠.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돼요. 학력 개수 0.2, 면적은 지금 9라고 했으니까요. 9라고 했으니까 토상 면적은 1이 되겠죠. 4분의 5, V제거. 4분의 5, V 곱하기 D는 20cm. 0.2의 제곱. 지름이 20cm가 주어졌습니다. 0.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로우. 물의 밀도 1000.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집니다. 약 몇 뉴턴인가 그랬어요. 계산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12.6 뉴턴 해서 답은 1번으로 나올 겁니다. 42번의 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의 최적 탄성 개수가 2 곱하기 10의 9성 파스칼일 때 물의 최적을 4% 감소시키려면 약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압력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적 탄성 개수 K를 구하는 표현식은 최적 변화율 델타 V 오버 V분의 압력 변화량 델타 P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델타 P. 압력 변화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로 봐야지 된다. 약 몇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그랬으니까 최적 탄성 개수가 2 곱하기 10의 9성 파스칼 곱하기 델타 V. 델타 V니까 4%죠. V분의 델타 V가 4%예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붙어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붙어있는 상태에서의 최적 변화율로 봐야지 되니까 4%입니다. 그러면 0.04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파스칼. 최적 탄성 개수에 대하니까 파스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해줍니다.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로 구하라.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면 약 80. 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4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